그래서 제 12장의 신통변화입니다. 신통변화는 60통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보신다시고요. 부사부서 선생님이 3배 수행의 이익으로 3번째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3배 수행은 신통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장 13장에서는 부사부서 선생님이 총을 공개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차 아비냐를 우리는 차는 연속을 필요합니다. 이 사람도 고등학생이 여기고요. 아비냐를 총을 치러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비하고 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는 우리가 말할 때 나왔어요. 아비담마 할 때 아비가 나왔죠. 아비 무슨 뜻이 있다 했어요? 누가의 뜻이 있다 했죠? 하나는 뭡니까? 어바드의 뜻이고 하나는 뭡니까? 어바드의 뜻이다 했죠. 여기서 아비는 할 때 아비는 어바드의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어바드의 뜻입니다. 어바드 위에 높은 뛰어난 이게 뭡니까? 번속지인 것을 초월했다. 넘어섰다 이 말이죠. 어바드의 뜻은 위에 번속지인 것보다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다. 이래서 우리는 초월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됐죠? 그 냐는 지에를 지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초월 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비는 어바드의 뜻입니다. 아비는 어바드의 뜻은 성장올기죠. 어바드의 뜻으로 할 때죠? 뛰어난, 높은 뛰어난, 후성한 이런 거고 그래서 그거를 봅니다. 번속지인 것을 넘어섰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초월지에 오면 되죠? 이 초월지에는 우리는 겨겨보면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한 짠에 한 글로 쓰셨죠? 또 신송은 거의 6가지 신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짠에 한 글로 쓰셨습니다. 신조통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천이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신성은 귀입니다. 천이통. 세 번째는 사신통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순명통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천안통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무진통입니다. 그러면 이 6개죠? 이거를 다 합쳐서 6가지 초월지라고 하고 이때 중국에서는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6가지 신통이라서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통이란 말이 들어가면 사실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직역을 해서 초월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전 영원에서는 초월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지의 내용은 전문보다 합치면은 6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삼매분구로 공부하죠. 자 이거는 뭡니까? 삼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진통은 뭡니까? 번뇌가 다 하는거죠? 무진통을 찾아가면 바로 알알이 되고 깨달음 승자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 무진통은 삼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삼매를 통해서 번뇌가 다 하면 됩니까? 안됩니다. 삼매를 들었을때는 장애가 되었을때는 다스마 장애가 되었을때는 불속법이 싹 없어지겠지만 삼매를 통해서 톡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톡 튀어나오면 또 번뇌는 일어납니다. 됐죠? 왜?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뇌에 대한 유진통은 삼매를 통해서는 찾아갈 수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빠삭함을 통해서 즉 반함을 통해서 혹은 통찰식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삼매의 이익에서는 제어야 됩니다. 어느정도 말이죠? 왜 이렇게 묻습니까? 누진통은 삼매를 통해서 본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삼매의 이익으로서 의정한 초월치를 이야기할 때는 대상한 베뇌에서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섯가지가 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초월치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나 다 같이 해서요 여섯가지 여섯가지 육신통 여섯가지 초월치 가운데 숙명통 천안통 유린통 이 세가지를 초경으로 돌체된 통 수십군대에서 3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을 명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으로 보면 세, 윗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가지 명지입니다. 3명 중에서 3명이라고 있습니다. 숙명통 천안통 유린통 이 사실 여섯가지 중에 되뛰어난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나올 때는 3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쟁을 보면 이 육신통 3명은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놀라운 정도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경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D가 닉가에 있잖아요. D가 닉가에 보면 사슨을 통해서 육신통을 얻는거로 저는 둘이서 6통이라고 합니다. 3명을 통해서 육통을 얻는거로 그 다음에 여기서 두하이동이 너무나 8통이라고 됩니다. 그런데 그 두하이동에 하나는 윗바삭이니까 제가 예를 들고요. 7통이 되는데 또 하나는 결국은 신속통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8통도 2통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슨을 통해서 육통을 얻는다는 것이 D가 닉가에 여러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육다 닉가에 안구다 닉가에 그러면 육통을 얻는 경우 이잖아요. 사슨을 통해서 육통을 얻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물론 마치권 닉가에서 육통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닉가와 앙자 닉가에서도 삼명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결론은 뭡니까? 다 합치면 육통이 되죠. 육통은 육신통은 육통은 육통이 낌 육통은 육통이 육통이 그리고 조종이 그 때 사무얼 인명구의 흑통이 방문의 육통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삼매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 삼매 40가지 명상 규제를 통해서 본 삼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제4승을 체력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통일적 혹은 신통지를 얻게 된다. 그래서 삼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통지는 5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신통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오신통은 지금 제12장과 13장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12장에서는 신종통 하나가 제1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통부터 천안통까지 이 4가지는 13장의 주제입니다. 제12장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신통이 오신통하고 5가지 초월지 혹은 5가지 신통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매품 멘트에서 왜 해픽이면 삼매품 멘트에서 5가지 신통이 언급됩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5가지 신통은 삼매 수행의 이익으로 삼매 수행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아까 본 거 있잖아요. 11장이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만에요. 11장이고요. 278쪽에 몇 장으로 하시죠? 122번이었지요? 아까 다 했습니다. 122번입니다. 122번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미 8가지 정득을 얻고 초월지의 기초가 되어 선에 늘었다가 출정하여 하나의 상대에서 여기서 된다라고 선한 초월지를 원하여 그것을 생기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본 삼매 수행은 초월지를 얻는 이익이다. 됐죠? 바로 이 신통지는 본 삼매를 닦아야 됩니다. 이 신통은 삼매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뭡니까? 하나 더 여쭤볼 거에요. 그러면 삼매 수행을 닦으면 전부 다 5신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5신통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행을 더해야 됩니다. 됐죠? 특별한 수행이 돼야 됩니다. 제사습을 체덕한 곳에서 모두 다 다 이 신통지를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신통지를 얻기를 원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별한 수행을 더해야 이렇게 닦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습을 체덕해서 어떻게 됩니까? 얻을 수 있는 신통은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신속통이 제 1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고 체리통, 사신동, 신선암동은 13장에서 설명됩니다. 그러면 부사무스님이 5신통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자기 마음대로 한다. 2번, 부채적인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설명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 듣는가? 당연히 뭡니까? 더군다나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비절신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부사무스님은 철저하게 더 경에 의지해서 전통적인 설명을 의지해서 해야 되겠죠? 이제 보시겠지만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무스님은 철저하게 더 전통적인 경우를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설명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통은 하난데 왜 기울이 설명할까요? 신속통의 내용은 10가지로 정리됩니다. 신속통의 내용이 10가지로 많지요? 그럼 신속통의 내용을 부사무스님은 지분도 10가지로 정리했을까요? 안되겠죠? 경계절자는 나타나는 신속통의 정인구의 내용이 10가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져 버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13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요. 신속통은 정인구를 한 번 보겠습니다. 284쪽 여기 들어오고 160톤 주예가 있죠? 284쪽입니다. 160톤 주예가 보면 경계가 나타나는 신속통의 정인구를 본당에서는 여기까지만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당에서 신속통의 정인구 전체를 아래 10가지로 구분하여 모두 주석하고 있으므로 장주 사무원가 나타나는 신속통의 정인구를 정문을 내겨봅니다. 이란 쪽으로 그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인체에 10시 되기도 하고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10시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사람들은 사버립니다. 그럼 5번이 뭡니까? 여기나 다면 상으로 아무런 장례 없이 통과하기도 마치 홍어미서처럼 한다. 6번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면 물속에서처럼 한다. 미처 포착되겠죠? 그죠? 이거 완전히 SF 소설 수준이죠? 만화에만 수준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처님은 이거 설명 안하면 안되겠죠? 설명 안하면 지국이 오깁니다. 경계에서 한 군데만 나온다면 그 구백이 나타나는거다.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이 증거가 뭐건 나올까요? 저는 경을 옮긴 사람입니다. 모르게 해도 증거도 한 100% 정도 나옵니다. 결론 미처 포착되겠죠? 설명을 안한다면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7번 물에서 빠지지않고 걸어가기에는 땅에서처럼 한다. 미치겠다 그죠? 8번 가부자 한 채 흥음하는 나라가 오기들은 날개에 따라오기에는 새처럼 한다. 완전히 SF 소설을 만화에만 된다. 그죠? 이걸 만화에만 했다가 가부보다 바로 시장에 나타나고 이건보다 더 미처 그렇습니다. 9번 저의 막강하고 미력적인 태양과 다리를 손으로 만져서 쓰다듬지도 함요. 미처 버려지겠지요? 아니 포지 그죠? 고량도 많이 낮추고 그죠? 10번 심지어는 저의 멀리 범천의 세계까지도 몸을 자주 향해 한 번 발휘한다. 그 전체 내용이 10가지죠? 구상부서는 10가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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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도 없고 얻으면 어떻게 되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거 신통은 중요한게 뭐겠죠? 누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기록을 밝히면은 아... 이게 되겠죠? 안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내 SF 소설식으로 반대된걸 지내지 않지요? 그런데 누가 맡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 되겠죠? 그런데 신통 변화에서는 뭡니까? 일화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통은 누구를 맡았다면서요?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통 변화를 맡으셨고 사례부타 존자들도 맡으셨고 신통 내리나 목가랑한 존자들도 맡으셨고 누구도 맡았다고 누구도 맡았다고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됐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충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전화하겠습니다. 우리 신통은 왜 이야기해야 됩니까? 신통은 삼매수행의 이익입니다. 삼매수행의 다섯가지 중에 이익 중에 세번째 이익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점에서 100분대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미 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삼매수행의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은 전체 여섯가지입니다. 여섯가지인데 그중에 유신통은 삼매 많은 고로는 안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익바사나 편에서 다루게 될 주제입니다. 제외하면은 다섯가지 신통 혹은 다섯가지 초월지 혹은 다섯가지 신통주가 됩니다. 그래서 신통통부터 천안통까지입니다. 이 다섯가지 중에서 제일 첫번째가 신통통이고요. 그래서 신통통은 뭡니까? 부채리께서 이미 우리 방지로 10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그러다 12장에서는 신통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통을 교회에서는 기본 소재 이런것은 당연히 설명해 되어있죠. 그런것이 전부 12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쪽부터 천안통에서는 13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거죠. 그래서 제 12장 신통변화입니다. 그래서 신통변화 초월지에 대한 주소를 이렇게 했었죠. 그것이 왜 아비냐 초월지에 옮겼냐 하는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통변화하고 초월지는 다릅니다. 되죠. 초월지는 이 다섯가지 혹은 여섯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12장의 신통변화는 무아동이입니까? 신통변화 전용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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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통이란 말을 지금 육신통이란 말을 안씁니다. 왜? 육신통이라고 신통변화하고 다시 돌아야겠죠. 그래서 육신통은 우리는 여섯가지 초월지 혹은 신통지 이렇게 그리고 첫번째 신통통을 신통변화하고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신통변화하고 원어가 입기 육신통이 육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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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통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157원 주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메수행은 초월지의 이익을 가져옵니다. 앞에 이쪽으로 보악한 것은 세관적인 초월지에 관한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관적인 초월지라 있습니다. 왜 세관적이랍니까? 못 깨달은 번부도 삼메수행을 하고 이걸 통해서 더 수행을 개발하면 오신통은 나설 수 있습니다. 됐죠. 깨달은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세관적인 초월지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출세관지를 정답하면 방금이 제사선을 체득하면 당연히 놔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게다는 번부도 오신통은 놔둘 수 있습니다. 높게다는 번부도 눈린통을 놔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린통은 계단의 세명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세관적인 초월지에 관해서 세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초월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제는 땅에 가시나 정해서도 제사선으로 수행하는 불을 다 꺼져야 되겠죠. 신통기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선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제사선에 자유되게 됩니다. 그래야 신통기 없어집니다. 초선이 있으면 삼선만 갖고는 신통기 혹은 초월지는 체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맥수행은 이러한 기능을 얻지할 뿐만 아니라 삼맥수행도 역시 더욱 경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가 예의를 얻고 삼맥수행을 더욱 경고하게 갖출 때 통짜리의 수행으로 쉽게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초월지를 주소가 아래야라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2번입니다. 제놈께서 제사선을 삼맥을 얻은 선한다든지 제사선 계속 나오죠. 여기서 계속 지은거 제사선이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닷가 장악하다고 합니다. 장악은 승인이죠. 바닷가는 토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보자 보면 기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사선은 바닷가 장악하다고 하는데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죠. 그죠. 제사선을 찾아가지 못하면 아무도 뛰어도 초월지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제사선의 상대를 얻은 사람들에게 상대수행의 이익을 보이시기 위해서 또 점점 더 수성한 이 뭡니까? 아 법이 아 법이 안 보입니다. 수성한 법을 쌓으시기 위해서 다섯 가지 세관적인 초월 때문에 쓰다. 다섯 가지 세관적인 초월 때문에 뭡니까? 방금 적어놓은 겁니다. 신통통 부터에서 장악통 까지 다섯 가지 세관적인 초월 부터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고인물이 없고 부드럽고 일에 적합하고 안정되고 헌병이 없는 상태를 이뤘을 때 이 뭡니까? 제사선에 이루어졌을 때 그는 신통변화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신통변화 하나님의 상태에서 여럿이 되기도 하고 견뎌는 곰 닦아주기도 하죠. 자세하게 주에 나오는 여러가지 서라고 보겠습니다. 라는 방법으로 신통변화와 첫 번째 신통변화는 가로안에 신족통 해놨죠. 두 번째 신성한 귀요소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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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을 기억하는지 한문으로는 숙명통 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지 한문으로 신앙통 이랍니다. 이 다섯 가지가 후렴됩니다. 제사선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후렴됩니다. 세속적인 세관적인 초월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신통 가운데서 다섯 가지 초월지가 첫 번째가 신통변화에 대한 첫 번째가 신속총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속총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밝혀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신속총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상태에서 여덟이 된다는 신통변화를 향하려는 소식중인 흰색 까시나 까지 까시나 까시나 까지 까시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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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단부는 빨리 치는 않으십쇼 어쩌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나가시는데 걱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완전히 좁아야 됩니다 마음을 완전히 좁아야 됩니다 하나만 갖고 좁아야 하면 이것만 읽어보면 뭡니까? 이거 쫙 아프죠 에이 이 느낌이다 벌써 제 사슴도 안되고 그죠 제 사슨이 되더라도 14가지 좁입니까 사슨 뿐만 아니라 초슬부터 비상비 비상비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되더라도 14가지 방법으로 자유자재로 뭡니까? 삼멸에 대해서 자유자재를 얻어야 되는데 1번은 뭡니까? 14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완전히 좁아야 됩니다 1. 까시나의 순서대로 2. 까시나의 역순으로 미치겠죠 아니? 3번 까시나의 순력으로 그 다음 뭡니까? 3번은 뭡니까? 성의 순서대로 오는 성의 역순으로 가시에서 성의 순력순으로 그럼 선을 건너뛰음으로서 가시나를 건너뛰음으로서 선과 가시나를 건너뛰음으로서 구성모서를 초월함으로서 대상을 초월함으로서 구성모서를 대상을 초월함으로서 구성모서를 구분함으로서 대상을 구분함으로서 되죠? 여러가지 방법입니다.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첫번째는 가시나가 1,2,3은 가시나 가시나 나오죠. 가시나에서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4,5,6에는 뭐가 나옵니까? 선이 나오죠. 선, 선, 선 나오죠. 그래서 선에 동그라미 치고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7,8,9 뭡니까? 건너띠이 키워드죠. 선을 건너띠, 가시나를 건너띠, 선과 가시나를 건너띠. 그래서 건너띠하고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은 10번, 11번, 12번은 뭡니까? 초월이 그기죠. 부선무수를 초월함, 대상을 초월함, 부선무수가 대상을 초월함, 그 다음에 13,14는 구분함이죠. 구분이죠. 그래서 이 다섯가지 키워드를 일단 동그라미 치고 보시면 훨씬 더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목을 하고 3번 이하에서는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는거죠. 부선무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거 막 술을 재밌어요. 저는 이런거 뭐 에세에서 소설보다는 그런게 재밌더라구. 요런거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시나를 소설면 무엇이 대상을 주무니까? 자, 1. 여기서 비구가 먼저 다른 가시나를 써낸다. 그 다음에 물에 가시나를 대상으로 여러 순서로 8가지 가시나를 대상으로 100분이고 1000분이고 써낸다. 가시나를 소설대로 써낸다는 게죠. 가시나를 소서가 뭡니까? 지,수,화,풍,청,황,적,백. 여기 가시나를 소섭니다. 이대로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번은 가시나를 역순이죠. 역순은 뭡니까? 지,수,화,풍,청,황,적,백 가운데 뭡니까? 백,적,황,청,팔입니다. 외울 것도 아닌데요. 지,수,화,풍,적,풍... 뭡니까? 수,화,수,지. 이 순서대로 명분이 어떻게 됩니까? 본 삼면에 들어서 비상기부상제까지 왔다고 되어야됩니다. 됐죠? 알고 계세요. 3번은 가시나를 숨낸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뭡니까? 성의 순서입니다. 초선부터 시작하여 비상기부상제까지 되는 것은 성의 순서라고 성의 순서는 뭡니까? 비상기부상제에서 초선까지 되죠? 1에서 8까지,8에서 1까지 다시 오는 것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선을 그느낌이죠. 이것은 더 어렵겠죠?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가시나를 되어서 초선에 들었다가 제3선에 들었다가 공문체에 들었다가 무선체에 들었다가 이라고 됩니까? 1,3,5,7 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어렵죠? 선을 그느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시나를 그느낌는 것은 뭡니까? 지,수,화,풍,청,황,적,적,적인데 지 뭡니까? 화 청 정 묵제,묵제,묵제,묵제,묵제 땀났네 그 다음에 구성노소를 초월하는 것은 뭡니까? 구성노소는 여기서 뭡니까? 성의 구성노소입니다. 심사,시락,정,체죠? 구성노소는 구성노소는 심사,시락,정입니다. 그러면 신사,시락,정,당,정,초선이죠? 그러면 초선에서 어떻게 합니까? 개 그죠? 개 이상 다른것에 구성노소 초월을 한다. 대쪽으로 그래서 초선에서 땅이 가시나를 통해서 초선에 들었다가 이섬에 들었다가 삼선에 들었다가 사선에 들었다가 이래 하는 겁니다. 대상이 초월하는 겁니다. 땅이 가시나를 대상으로 초선에 들은 뒤 물이 가시나를 대상으로 신세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초선이 되는 겁니다. 12번에 보면 구성노소와 대상의 초월입니다. 그렇게 해서죠? 구성노소와 땅이 가시나를 통해서 초선에 들었다가 물이 가시나를 대상으로 이섬에 물이 가시나를 통해서 삼선에 됐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해서 7번은 뭡니까? 7번은 구성노소의 부분이 동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4가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8번은 뭡니까? 이런 14가지 형태로 188쪽의 칼럼입니다. 이런 14가지 형태로 마음을 도구하지 않고 예전에도 딱 한 적이 없는 초심 수행자가 신통에 의한 변화를 낳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됐죠?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가능한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다. 가능한 분들 반당시켜 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기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자에게는 가시나의 준비를 짓는 것조차 표상도 못 일으킵니다. 다는 표상도 못 일으킵니다. 다는 표상도 못하고 익힌 표상도 못 일으킵니다. 되죠? 이것은 100사람이나 1000사람한테 1사람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가시나의 준비를 지은 자라도 표상을 일으키는 것은 어렵죠? 100000사람한테 1사람입니다. 표상을 일으키더라도 확장하여 본사매를 드는 것도 100000사람한테 1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14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초복하는 것도 100000사람한테 1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재빠르게 선을 드는 것도 어렵다. 이랬죠? 이 부분은 계속 수복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100% 중에 한 명이 가능하다. 이랬죠? 다 보기에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대목입니다. 부분을 보십시오. 마치 라키타 장로 마치 누구처럼 이런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보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왔습니다. 라키타 장로 보면 289쪽 재료에 보면 이미 서랫에서 4장 135분 되어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신통변화는 부사부사 선생님이 뭐라고 밝혀놨습니까? 289쪽에서 위에서 줄 4, 5개 번뇌제를 제거하고 신통변화의 무기를 자기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자기를 보호하는 혹은 성단을 보호하는 혹은 불법을 보호하는 혹은 중생을 보호하는 이 쪽의 신통변화는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 소위 말해서 SF 소설강점 악의 무리들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 옛날에 뭡니까? 아톰 단담베이 이런 항상 누구를 쳐보십니까? 악의 무리를 쳐보십니까? 불교의 악의 무리를 뭡니까? 아수라 나쁜 농아 됐죠? 이런 사람들이 중생을 해치놓고 신통변화를 맞아놓고 싹 물칩니다. 됐죠? 신장님들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죠? 그러면 됐습니다. 재빠르게 쓰는 것이라도 남을 돕기는 신통변화라고 죽여서 굉장히 무기 무기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을 사상해라. 아니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중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돼지 왔으면 중생을 도와라. 그 다음 뭡니까? 남을 도와라.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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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파라는 노파라는 종자가 대표적인 부처적인 마른 경우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통변화를 닦아줍니다. 뭐를 닦아줍니다. 12번에서 뭘 말 부르겠습니까. 밑에서부터 두 번째 초심자 초심자는 14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조독한 뒤 열이 마음 정신 그래서 잘 보이는 것이 뭡니까? 사여의 쪽이죠? 네 가지 성취수단이죠? 총영에서 성취수단이 많이 나옵니다. 네 가지입니다. 여의, 정신, 마음, 금정을 통해서 성취를 합니다. 뭐를 성취합니까? 총영에 나타나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성취합니다. 첫째는 삼매를 성취하고 두번째는 지금 주제의 신통을 성취하고 세번째는 계단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신통을 성취하는 부분이니까요. 신통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사여의 쪽으로 자세하게 성취하고 있습니다. 여의, 정신, 마음, 금정 성취하고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여의, 마음, 정신, 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요거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13번입니다. 이제 성전에 따라 한 분씩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2번 있었죠? 2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284쪽 2번으로 안 가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2번에 보면 2번에 보면 4번째 줄에 보면 다섯번째 시간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상배들고 정정하고 깨끗하고 허물고 되죠? 이거를 이제 13단에서는 13, 14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람 그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산내들고 마음이 정정하고 깨끗하고 손물이 없고 올물들고 부드럽고 이래적하다고 앞에 다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부담선선생님이 한국인실수에게 설명합니다. 이미 이 방법은 이렇게 익숙하죠? 앞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죠? 중요한 경우를 인용해 놓고 그걸 한국인실수에게 설명하는 것이 청정노론의 기본 방법입니다. 왜? 청정노론은 4부니가에 대한 주석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합니다. 그럼 16, 17단에서 흉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17단에서 대표는 뭡니까? 17단에 보기서 290조만 믿음 동그라미 50조만 17단에 첫째 출에 믿음 나오지요? 제일 되어가면 정진 나오지요? 거미태출에 가면 맘책임 나오지요? 거미태출에 가면 산매 나오지요? 또 거미태출에 가면 총찰진 나오지요? 그게 뭡니까? 신, 정진, 영, 정에 복원오르기죠. 그래서 산매를 딱 비해서는 복원오르기 아울러 뭡니까? 지혜의 광명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법으로 강화될 때 그 점이 없는 상태이 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8가지 구성노소를 갖춘 마음은 이렇게 했습니다. 초월치로 거미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8가지가 됩니까? 우리 앞에 보면 14번에 보면 고딕체라는 걸 1, 2, 3, 4, 100이면 8가지 됩니다. 14번에 청정하고 2번 깨끗하고 3번 허물이 없고 되죠. 이렇게 하면 8가지가 됩니다. 되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1, 2, 3, 4, 100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통전환을 낳기 위해서는 이 8가지를 먼저 닦아야 된다.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열이, 정진, 마음, 검증 혹은 신, 정진, 영, 정해 이런 걸 통해서 이 8가지에 대해서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9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신용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헐 가게 후 노지만